지난 주말에 그 서현역 난동 사건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때 이제 범인이 얼굴이 공개됐는데 그때 정말 저의 내리를 사로잡는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최원종이 사진 찍기를 거부해서 촬영을 못했다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 최원종의 모습은 어떻게 나왔냐면 마스크 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정말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저러고 있으면 저 알아보겠습니까? 저랑 비슷하게 파란 옷을 입었네요. 저 알아보겠습니까? 저기 신상 공개를 해도 저 이름, 주민등록 사진 이런 걸 공개하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탈출을 해서 시내에 돌아다닌다.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영화를 보면 저희는 헐리우드 영화 보면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티 이렇게 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찍었다고 하는 아니요. 트럼프는 아직 안 찍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거는 조작 그 영상이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왜 안 찍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게 미국은 이제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제일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오른쪽에는... 빌 게이츠고 왼쪽에는 로봇 다우니 쥬니어, 아이언맨 배우죠. 저런 유명인들도 일단 잡히면은 뭐...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음주운전 뭐 이런 거죠. 저 옆에 이제 보십시오. 보면은 저 숫자 있잖아요. 저게 이제 키, 피트로 이제 저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뭐 키가 한 180쯤 되겠다, 190쯤 되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그렇군요. 키까지도 나와 있는 거고 인상착의를 확실히 알 수... 아, 그래서 키를 찍는군요. 네, 네, 네. 나중이나 도주락은 할 때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봇 다우니 쥬니어는 99년 8월 25일날 저거 찍은 거 아닙니까? 다우니라고 이름도 써있고. 다우니. 네. 또 다른 유명인들 사진이 또 있나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렇게 구금이 딱 되는 순간 그 중범죄자이면은 무조건 사진을 찍는다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뭐 세계 최고 갑부든지 유명 영화 배우든지 간에 범죄를 저질러서 공권력에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경찰이 서비스 맨입니까?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찍어. 아, 예. 그럼 관두시죠, 뭐. 야. 아니, 법 없나요? 법이 없죠. 공개하는 영상인데 공개하는 법은 있는데 자세하게 규정을 안 해놨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저 조선하고 저 최원종. 지금 사진 안고 보면은 과거 최원종 사진도 옛날 그... 옛날 사진이네. 사진하고 범행 현장의 CCTV 사진 요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 살인 흉악범들인데 잡아가지고 야 벗어. 야 카메라 찍어. 이결 우리는 못한다는 거네요. 못하죠. 사실 저 입법이 빨리 되어서 기본적으로 정말 사회를 뒤흔들만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신상 공개도 하고 외국은 말이죠.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집 앞까지 찾아가요.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문 열면 그 집에 엄마가 막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은 앵커가 자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의 3조 원의 경제적인 해악을 일으킨 무슨 무슨 사태의 범인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이하게도 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정말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시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신문도 근데 소송하면 어떻게 할까요? 모자이크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요? 군데도 일반 국민들의 권리가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도 얼굴들을 다 지금 실제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보시는 사진들도 저 유명인들도 다 저렇게 현장에서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쳤을 때 먹으실 때 한 번씩 다 걸린 거군요. 다들 젊은 시절에 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일종의 저는 정말 이거는 선동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독일에서 과거에 유겐트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나치의 선전대로 쓰고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린이 초상권 침해. 네. 저는 이거 어린이 학대. 어린이 학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상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저렇게 얼굴을 가려주고 하면서 애들은 자기 동의도 하지 않은데 애들을 막 데리고 시위 데리고 나가서 공개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이걸로 나왔군요. 네. 어제 저는 정말 저 행사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핵오염수 30년 방류.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의 목. 이게 민주당에서 실제로 어린이들과 저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일종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와갖고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 얘기를 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저기 지금 참석자들이 6살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저 6살 경우에는 저 지금 애기 보십시오. 저 사진 보세요. 사진 좀 확대해볼까요? 앞줄. 앞줄 확대해보면 저 어쩜니까 저 어린이들. 저거 아이들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 의해서 입력된 공포를 나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무섭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원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야 무슨 무슨 뭐 30백크럴이 나고 이렇게 설명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야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터져갖고 그 안에 엄청 독성물질이 있는데 그걸 우리 바다로 흘려보냈는데 저는 부모들이 분명히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어떡해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예 자 어제 6살부터 10세 사이의 어린이 활동가 7명은 이제 부모랑 함께 참석을 하고 청소년은 이제 그 이상의 청소년은 혼자 참석을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도쿄전력이 전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8살짜리 발언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면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영상으로 본 후쿠시마 핵발전화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버린다니 무지 놀랐어요.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물을 마시고 수용도 한다던데 이건 몇 학년짜리입니까?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요. 8살짜리입니다. 1학년짜리군요. 네. 8살짜리가 얘기했고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춰야 돼요. 핵발전소보다도 무서운 말을 써야 돼요.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이 됐어요. 피폭이라는 말도 알아요? 네. 이건 뭐냐면 2016년에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5살짜리 아예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다 해서 당시에 난리가 났었는데 기본적으로 삼중수소는 몸에 들어가게 되면 소변, 대변, 땀으로 100%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나오는 거죠. 물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한강물에도 있어요.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삼중수소가 넘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번위를 일으키고 그 세포변이가 혹시나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농도의 문제 아닙니까? 과학자들은 이 당시 그 농도라는 게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 최대 농도 자체가 바나나 6개 정도다. 그렇죠. 삼중수소는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바나나만 먹어도 바나나 먹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바나나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그 난리를 친 거고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특징인데요. 그렇죠. 삼중수소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수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우리가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우기는 거죠. 자, 여기에는 또 청소년 고등 발언자로 고등학생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명한 자료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총리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많이 먹으면 되지 않겠나.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이 어린이들 입으로 하게 하는 저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북쪽이 또 떠올랐어요. 그 홍보 영상 보면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8살, 7살 글도 못 읽을 것 같은 애가 나왔어요. 저는 장군님 품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공화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또랑또랑합니다. 미 제국주의자의 압제에 맞서서 우리 북조선을 위대한 공화국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님께 그저 무한한 존경의 마음이 들 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 이미지 좋게 아니라고 쓰는 게 아이들입니다. 북한 인터넷도 안 돼요. 알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이런 평양 어린이, 이런 평양 어린이들이 사는 이런 것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누가 괜히 몰아간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유세계나 이런 국가들은 아이들일수록 더 인권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이들일 경우에도 인권이나 아이들이 노출될 권리,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학대받으면 부모 신고하고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면에 전체주의 국가들은 아이들의 어떤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전체주의적인 속성, 폭력적인 속성을 가리는 수단으로서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비슷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어린이 입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어린이들 입에서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는 8살짜리가 그로시 참호총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내재되어 있는 전체주의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 유사단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주의적 속성이 또 어린이들을 도구하는 이런 데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걸 보니까 또 광호병 사태 때가 또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맞다. 그때도 또 생각나요. 애들을 유모차에다가 끄고 나오고 시위 현장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시위 현장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아이를 빨리 대피시키는 게 정상적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집회 현장이 되게 뭐라고 할까. 위험하죠. 위험한 폭력적인 상황이거든요. 저기 조선사컴 영상인데 저때 광화문에 저렇게 애들 데리고 나와서 유모차를 앞세워서 가잖아요. 그리고 저때 경찰이 유모차는 못 건드릴 테니까 시위대의 제일 앞에 배치를 했어요. 전세가 어디도 저런 식이 없어요. 이를테면 애들을 방패마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젠버리 사태니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사태니 이런 것들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완전히 묻혔지 않습니까? 그거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동원한 게 아이들이에요. 저는 저렇게 참 궁금한 게 저 지금 아이가 저기 앉아있는 아이가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데 지금 광화문 사태를 생각하면 그게 2007, 2008년 무렵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한 15년 전이죠? 거의 15년 전이죠. 그러면 이제 저 친구들은 한 15살 이상이 됐을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시험 치는 애들도 있을 거군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텐데 저 친구들이 지금 당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기를 자기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렇게 싫어서 데리고 나간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때 나를 왜 데리고 나갔어요, 거기?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댓글 보고 빵 떼졌어요. 뭐냐면, 야, 5살부터 그냥 투표권 주자. 정말 5살부터 투표권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실제 제가 떠올랐어요. 어떤 부모가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에서 독일하고 몇 군데 발생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아이들 저때 마음대로 엄마가 예쁘다면서 사진 올렸다가, 그 사진들이 외부 다른 데 이렇게 쓰였거든요. 네, 소송 걸었죠. 네, 자식이 부모한테 소송 걸었어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정말 어른들끼리 싸운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아이들까지 이렇게 동원하는 이 문제는. 맞습니다. 저는 정말 아동 보호 차원에서 다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안 나오면 섭섭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라는데요. 일종의 마을 위령제인데, 한 번 클로즈업 한 번 해볼까요, 왼쪽? 여전히 김정숙 여사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고, 핑크색으로 바꿨네요. 전에도 핑크색이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왔는데, 근데 저는 이게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위령제라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요, 너무 웃겼어요. 생명 극복, 사람이 먼저다, 이랬었던 분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번에는 소가 먼저다. 아니, 지금 수해 때문에, 아니 지금 뭡니까? 수해 때문에도 많은 인명피해 발생했죠. 그리고 또 지금 폭염 때문에, 경북이 내렸는데 폭염 피해자들 발생하고 있는데, 저 이제 수해 때문에 위령제 한다고 하는데 봤더니 이번에 발생한 수해도 아니고, 섬진강에서 기억나시죠? 3년 전에. 소 둥둥 떠다녔던. 소 둥둥 떠다녔던. 그 가축 위령제 하는데, 거기를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당시에 2만 2천 마리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사실은 생명이 소중하고 이렇게 미래세대가 걱정이 되면 젠버리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젠버리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그런 뜨거운 뻘밭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그거야말로 자기치적이잖아요. 취임 100일 만에, 세만금 젠버리 개최 유치 확정. 그래서 취임 100일밖에 안 됐지만, 아주 추진력 있는 대통령의, 거기서 본인을 이렇게 포장했던, 과시했던 그런 행사인데, 그게 지금 죽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근체도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섬진강은 왜 갔답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 저 이 내용목이 빵 터진 게,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같은. 이야, 그렇구나. 눈을 꿉벅거리며 삶은 소대가리 같은. 김여정. 네. 김여정한테 삶은 소대가리 드립. 소에 대한 뭔가, 소에 대한 트라우마?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왜 정말 못되게 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약간, 그러셨구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정치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결집을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초금회가 문제죠. 네. 초금회 모임을 양산으로, 지금 저렇게 갔고, 또 이제 저기는 뭐, 보니까 양산마을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사람들이. 이러면 비싼 때, 초청을 해서, 저분들이 이제 평산, 양정마을, 양정마을 분들인데, 저 양정마을 분들이 양산에 평산 책방을 왔었대요. 그래서 뭐, 저희 양정마을에서 뭘 하는데 와주세요. 뭐, 해서 가겠다, 응답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민 접촉을 활발하게 하는 외부활동을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또 의원들도 불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썼었죠.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고민정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갖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원래 모인다. 그리고 그 모임의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쫙 불러모은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뭐 이러는 거지, 이거를 뭐, 의도성을 갖고 모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소설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이라고 했는데 가는 것도 맞고, 평산 책방 모이는 것도 맞고, 초선 의원들 모이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니까 고민정 의원 본인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작 뭐냐면 본인도 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소설이에요? 몰라, 그래도 소설이야. 뭐가 소설이냐. 그래도 소설이야. 내가 소설이라면 소설이야. 그러니까 가시는 거죠? 소설 쓰시네. 또 있잖아, 소설, 민주당 관련된 분들이 참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도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의원들 시간이 또 안 맞으면, 왜냐하면 그날 대통령께서 이날을 딱 집어서 이날 와라 이게 아니라 마음 맞는, 시간 맞는 의원들 이제 삼삼 오후 모여서 밥이나 한 번 먹으려고 해서 된 건데 그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전직 문재인 대통령이랑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맞고 시간 맞는 사람들. 그런데 원래 심지어 옛날에 하나회 첫 결을 이럴 때도 그때 모여서 정치 행사를 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회도 다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되는 사람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형태로 정치 전면에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클리안 같은 개딜들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막 욕하고 난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누가 가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민정 의원의 이 드립은, 이 발언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내는 그러면서도 연을 끊지는 못하고 저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댓글 보고 좀 놀랐는데 왜 소만 이뻐하냐, 개는 버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셔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 차별 논란 또 이거를 다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재임 중에 뭡니까? 충주인가요? 어디서 화재로, 사우나 화재로 숨지신 분들도 많고 본인 재임 중에 참사가 일어났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말을 한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